아휴 지금도 싫어? 아휴 지금도 싫어? 알았어 알았어 할게 눈꼽 일로와 봐 좋고 일로와 봐 둘이 둘이도 마음 났어? 네 애들 뭐 밥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거 여기 안에 들어가서 같이 뭐 각자 자기 밥들 먹고 나갔구요 뭐 예 컨디션들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티마가 조금 걱정이죠 음 괜찮아 나머지 친구들은 요즘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어 kidding 예